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벤져스 전략회의 4월 27일 토요일 1일 앵커 를 맡은 국민의힘 대변인 정광재입니다. 어벤져스 전략회의 항상 애청자로만 시청을 해왔었는데 오늘 하루 1일 랭커를 맡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걸어다니는 법전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정법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이 방송의 주인공 호스트가 아닌데 자리에서 갑자기 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정법전 님께서는 워낙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더라도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정광재 대변인 mbn에서 앵커 했었잖아요. 명 앵커를 했는데 어벤져스에서 더 잘 할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총선에 출마 뜻을 밝히고 예비 후보로 활동할 당시에 어벤져스 전략회의에 한번 나와서 제 소개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앵커 때는 제가 제 생각을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예비 후보로 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다 보니까 제가 가진 평소 생각들도 요새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정광재 대변인 이런 이런 사람이구나 많이 이해를 하고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앵커 때는 약간의 무개성 앵커였는데 패널로는 그래도 좀 더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앵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끔 패널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앵커가 두 명인 줄 알았다. 너가 너무하니까 진행하는 본능이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앵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많은 분들 좀 많은 부분들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일 큰 세간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개별 면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29일 오후 2시에 대통령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질의한 협상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하면 좀 멀어 보이는데 내일 모레예요. 그렇죠. 이게 48시간도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대통령과의 면담 8번 까이고 이제 드디어 9번째.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총선에서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승의 여파를 몰아가지고 대통령실을 압박하면 대통령이 그래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이재명 대표, 제1당 대표, 야당 대표 한번 만나주겠다. 이 이야기한 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민주당이 이런저런 요구 조건 같은 것들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안 만나겠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정을 보면요. 그렇게 애껄 벗걸하다시피 영수회담 하자고 해서 오케이 그럼 한번 만나자 이런 뜻을 전했는데 그 전에 말이죠. 여러 가지 사전 전지 조건을 다니까 당연히 대통령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거든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만나고 싶었으면 벌써 벌써 만났지. 그런데 어거지로 그냥 아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조건 달면서 이 조건 안 들어주면 안 만나. 그러면 뭐 불감청 고소원이고 안 만나면 되지. 이런 상황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무조건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국 대표가 또 변수였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국 대표 입장에선 지금 겉으로야 허허거리면서 어제인가 같이 저녁 먹었다면서요. 그런데 저녁은 먹고 그다음에 웃으면서 사진은 찍었지만 속으로는 냉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싹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까였잖아요. 그렇죠. 뭘 요구했습니까? 범야권 연석회의 하자.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의해가지고 완전히 까였잖아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민주당에서 조국 대표를 거의 모욕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급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격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이지. 왜냐하면 민주당 175석이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12석인데 175하고 12석하고 퍼센테이지로 하면 6.8%라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네요. 10분의 1 하면 17.5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고 기껏 6.8밖에 안 되는 당이 어떻게 나랑 같냐. 체급이 같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조국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조국 혁신당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망치선이 되겠다. 그리고 또 쇠빙선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 쇠빙선 역할을 한다 그러더니 자기네들을 끌고 가는 예인선 역할을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냉기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민주당이 한 149석 정도 얻었다. 그러면 예인선 역할을 해도 속으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데 지금 175석이잖아요. 175석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180석이 넘어갔으면 패스트트랙도 되겠지만 굳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야 할 일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국 혁신당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느냐. 아니 저기 우리랑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급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이 이야기 나오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조국 대표 아직 국회의원 아니잖아. 그렇죠. 조국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3당 대표인 나를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줘야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조국당은 제9당이에요. 그렇죠. 기옥 9번 받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고 생각한 게 당대표는 조국이고 원내대표는 황운하잖아요. 그게 징역 2년형과 징역 3년형이 지금 3심에서 거의 확정되는 걸 기다리는 범죄 정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국 대표는 1심 플러스 2심까지 징역형 나왔고 황운하는 1심까지만 징역형 나왔으니까 2심까지 나온 사람이 당대표하고 아직 1심까지밖에 안 나온 사람이 원내대표 안에 그러면서 참 희한한 정당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황운하 같은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조국 혁신당에 국회의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할 사람은 황운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조국 대표 보고 당신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국 대표가 그 자존심 강하고 나르시스즘에 절어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조국 대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는데 범야권 연석회의 해서 뜻을 모으기는 커녕 그래도 곧 제3당이 될 조국 혁신당하고 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대통령하고 만날 때 그거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만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조국과의 그 사이 제 생각에는 조국 혁신당과의 사이가 앞으로 더 좋아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멀어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멀어지기 전에 그런 파열음이 더 나오기 전에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선명성 내세운다고 하면서 그 예인선 역할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모레라도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일 모레가 며칠이냐면 오늘이 4월 27일이니까 4월 29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 29일이면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왜 그러느냐. 4월 30일은 재판이. 재판. 재판을 지금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이틀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화요일, 금요일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5월에 만나는 것과 4월에 만난 것도 어감상으로도 차이가 제법 크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30일은 못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29일 월요일 날 그냥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초부터 그냥 부랴부랴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일정 소화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국가 원수로서 다양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지만 그걸 또 이제 여기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중대 범죄 피의자로 일주일에 두 번, 어떨 때는 또 세 번 나가더라고요. 재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정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슈퍼챗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마지막에 궁금했던 질문 주신 거 한번 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하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굉장히 통 큰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는 양상을 연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다른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를 먼저 한, 앵커링을 한 후에 자기가 일부 후퇴하면서 내가 양보해서 성인사된 거야. 라는 모습들을 연출하려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던 건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우리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한 번.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느냐.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25만 원 무슨 특검법 하면서 대통령한테 조건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무산돼가지고 그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용산에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 거 대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참모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저기 조국 대표 한 번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건의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요구를 해가지고 못 만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국을 먼저 만나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우수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도 혹시 고려했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지 간에 빨리 만나는 게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4월 29일에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급박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저 안에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드는데 그건 제가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8차례나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영수회담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중대범죄 피의자와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나 국민에게 비춰질까요? 이 부분들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비서실장, 홍보수석, 또 정무수석 이렇게 3명 윤석열 대통령 포함하면 대통령이 4명이고요. 거기서도 4명이 테이블에 올라 같이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독회담 일정은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1대1로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닌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진짜 죄송하지만 못 믿어요. 왜냐하면 4대4로 만나면 무슨 이야기했는지가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기자들이 배석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도 4대4로 만나면 우리 쪽이나 저쪽이나 다 무슨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 적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픈돼서 투명해지는데 만약에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마치 없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예컨대 대통령이 25만 원 억셉트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대통령 입장에서 체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냐. 이런 식으로 또 싹 넘어가면 되니까.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대1로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에요. 피고인이에요. 피의자하고 피고인도 차이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피의자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피고인은 기소돼서 법원에 의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도 보통 피고인이 아니고 세 종류의 재판을 지금 동시에 받고 있는 역사상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정치가 만들어낸 괴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 장악력은 5배, 10배는 더 큰 것 같아요. 거의 사당화 대답시피 했잖아요. 사당화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늘 여기저기서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이 무슨 민주당이냐. 이름만 민주당이지.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저는 민주당이 아니고 명주당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당의 주인은 민주가 아니고 명이 아니겠습니까. 민이 주인인 당은 절대로 아니고요. 명이 주인인 당이다. 그러니까 명주당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역시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열일 하시네요. 아마 오늘 오전 여러 유튜브나 또 방송을 통해서도 정혁진 변호사께서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건지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단독회담과 관련해서 1대1로 비공개로 만났을 때의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1975년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의 신민당 총재가 영수회담을 한 이후에 두 사람만 갖는 시간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김영삼 총재가 상당히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들을 내다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당신 차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건넨 걸 듣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다음서부터 투쟁 강도를 굉장히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공개로 만나는 것 또 두 사람만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또 어벤져스 오늘 마침 진행을 하게 돼서 그런 저의 개인적 의견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에 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할 것 같은데. 강력하게 요청 못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 알지. 왜냐하면 25 곱하기 5 하면 125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고 계산하면 12조 5천 원. 13조 원 된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5천만 넘고 5천에다가 몇백만이니까 13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삼성전자가 냈던 법인세가 한 10조 가까이 됐었는데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매년 우리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법인세 10조 내지도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한데 올해는 25만 원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런데 지금 13조를 갖다가 또 낸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13조를 풀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훨씬 넘어요. 그렇죠. 1,100조인데 그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컨대 1,100조라고 치면 13조 추경하면 우리나라 빚 1,113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이자로만 내야 되는 게 23조 원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25만 원 받은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분석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13조를 풀었는데 그 13조의 생산 유발 효과가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13조 풀어봤자 4조 효과밖에 안 난다. 그런 걸 못하러 합니까, 지금? 맞습니다. 아니, 지난번 4년 전에는 우리나라 곳간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다 퍼줘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용돈을 주는데 옛날에 아버지가 한 달에 천만 원씩 벌고 그래서 애들한테 25만 원씩 용돈 팍팍팍 줘도 됐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천만 원 벌기는 커녕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서 지금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의 저와 같은 입장이네요. 천만 원 벌다가 지금 못 벌고 있는데 용돈 못 주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쌀 걱정하고 밥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호기롭게 애들한테 25만 원씩 용돈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 돈 빚내가지고. 그게 지금 그 돈을 받는 그 아들이, 그 돈을 아들하고 딸이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 25만 원 줬다. 우리 아빠 따봉이고 대단해. 너무너무 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혹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걱정된다. 우리 가게가 걱정된다. 이 돈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양식이 있는 자제분들을 우리가 키워냈는데. 그리고 사실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세대들이 이뤄낸 성과들로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뛰어와오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있는 건데 지금은 미래 세대 생각 안 하고 미래 세대의 보채를 먼저 끌어다가 일단 다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지독 가능한 발전은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요. 한 2050년쯤 되면 옛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205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 2등 할 만큼 잘 산 나라가 될 것이다. 골드만 싹스해서. 일본을 쫙 뒤로 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기사 보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 기사는 2050년 되면 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 앞서고요. 필리핀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진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또 어느 무슨 골드만 싹스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분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도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력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경직화되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해야 이 극심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삼성에서 변호사할 때요. 삼성전자 하루 순위액이 하루에 1천억씩 났었어요. 하루에 1천억이면 한 달에 3조고요. 1년에 36조 5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2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적자 10조 났대예요. 그러면 이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대변인 계셔서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참패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위기의식도 못 갖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우리 정치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금 다행인 것은 지난해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조금씩 경제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애초에 예상했었던 성장률을 2%에서 2.1%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상향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예측치를 좀 높게 잡고 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최근에 수출을 비롯해서 경제 반전 신호가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국정 철학과 경제 정책이 이제 조금씩 발현하는 그런 연관관계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땠을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삼성화재 소속 변호사였거든요. 그런데 삼성화재는 망할 수가 없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망해도 삼성화재는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구조 자체가 전자라고 하는 건 반도체니까 경기를 갖다 타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0조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이 벌 때는 100조도 벌고 그래야 되고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게 그러한 반도체나 이런 건데 삼성화재는 구조적으로 회사가 꾸준히 일정 정도 순익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매번 사장님이 사내방송하면 우리는 위기의식 가져야 된다. 우리는 위기의식 가져야 된다. 허리띠 졸람해야 된다. 그렇게 매번 그렇게 긴장하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1.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1.4%인가.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성장했던 거를 1.4분기에 다 달성했다. 아주 반갑고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위기의식을 좀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다행히 지금 반전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힘듭니다. 우리나라 아직 제대로 된 선진국도 아니고 중국이나 동남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의해서도 쫓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이러이러 하니까. 그러니까 25만 원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진짜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 되면 25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250만 원, 2,500만 원은 줘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앵커가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정책이 이렇게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100%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이 발목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지금 정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기조가 쭉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괜찮다, 우리나라 벗어났다, 위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불안한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조신 말씀이고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그래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정기조나 경제 정책이 이제 조금씩 발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거는 당연히 저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긴장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서실장, 또 정무수석 선임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두 차례나 기자실 내려와서 기자실과,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가졌고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로 봤는데 그동안 불통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겠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더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뉴스가 뭐냐면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막 격노했대. 어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왜 윤 대통령이 문 대통령 따라가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일이 많고 대통령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도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한 후보가 있습니다. 김종혁, 고양시 정에서 출마했던 분이죠. 중앙일보 패널 출신이고 아마 패널로 많이 활약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이 격노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홍보수석실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격노했다는 표현을 굳이 그렇게 자주 국민께 알렸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원래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저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걸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와대 터가 안 좋아요. 거기가 어떤 터냐면 일제시대 때 총독관저가 있던 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독관저는 허물어졌지만 바로 그 자리에 청와대를 지었는데 그다음에 그 청와대 자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경복궁 뒤 있잖아요. 우리나라 궁전 뒤에 총독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대통령이 계속 있다. 그다음에 청와대가 거기 있으니까 그 맥이 쫙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북악산인가 거기부터 해서 쭉 경복궁 타고 내려와서 광화문 해서 용산까지 쫙 이어지는 게 청와대에서 딱 맥혀서 저런 걸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광화문에 있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씹었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에서 나온 가장 큰 의미는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만큼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지난 2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은 중간고사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기말고사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 전에 중간고사 엄청나게 잘 봤잖아요. 아마 성적으로 따지면 전국석한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말고사는 폭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잖아요. 저는 어떤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정권 재창출을 했는지 못했는지 여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딱 말씀하시니까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 아니 정권 재창출 못한 정권이 지지율이 40% 됐든 50%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정권 저 당에다가는 저 대통령이 속한 당에다가는 다시 정권을 못 맡기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5년간의 통치가, 5년간의 집권이 사실은 마이너스고 실패한 정권이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간고사 무지하게 잘 봤는데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만 믿고 내가 180점을 얻었어. 내가 200점만 받으면 넘어가. 200점만 받으면 내가 이번에 또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 그러다가 기말고사 10점 맞은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고사 100점 맞은 거예요. 그런데 기말고사는 200점 맞아야지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타산지석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계기가 돼서 이번에 앞으로 남은, 아직 대통령 임기 3년이나 남았거든요. 3년 동안에 잘 하시면 기말고사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저도 첨언을 좀 하자면 정권 재창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성공한 정권과 실패한 정권으로 나눈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예요. 사실 그 중간에 있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과 중간고사 성격이 강하지 결국에 나의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답글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잘못한 게 있다면 고쳐서 잘 쓰면 된다. 그래서 다음 정권 창출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들을 주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모두 공의 인식을 같이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빌드업을 잘 해가면 크게 가능한 성공한 정권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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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